끝났어요? 윤주 오빠가 왜 와? 무슨 의린데? 아 얘 근데 내 상이야 뭐해 아 얘 종륜종 상이라니까 얘? 끝났어요? 잘할 만하다니까 내 상이야 얼굴 봐봐 나 있어 무슨 의린데? 아 뭘 또 뜨고 싶어 오빠 나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내 장비 아니야 오빠 잘 알잖아 장비 아니면 빡센 거 빡딜 준다 진짜 프로는 장비 안 찬다 실력 점검을 왜 나랑하냐고 이 오빠야 여기 계시잖아 여기 어? 여기 여기 부왕이잖아 아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? 실력 점검을 왜 나랑하냐고 여자 부왕은 뭐라 그러지? 부왕우 부왕우잖아 가자 체력 70% 테랑 가자 어때 어때? 80% 퍼센트 노잼이라고? 난 니가 노잼이다 아 그냥 70% 해 그냥 해 어차피 이기잖아 75 75 75달러 저렇게 혀가 길어 그냥 하자고 75달러 당파 75달러 아 75% 뭐 75달러 75% 알았어 75% 하자 오케이 아니 75%면 몇 대 때려야 되는지 계산이 안되네 어 우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우와 와 요즘 세상 좋아졌다 이런 것도 나오고 아 푸징징 뭐 뭐 뭐 뭐 하지 ao 스프리 사람들이 에세진 너 인사 빌드 활주람 와아 치사하게 하네 사플레이 비포가 부족합니다 아, 전부. 어떻게 막아 이거? 아, 진짜! 아, 취사도 하지 말라고! 와 개딱딱하긴 하다 자 다크면 인정할게요 형들 다크면 보혜 인정할게 진짜 너 인정한다 내가 보혜야 다크면 어 아 얘 존나 치사하게 하네 아 얘 개치사하게 하네 빌드 목표 살짝 목표 위치는 이상한 빌드만 하네 아 개치사하게 게임 네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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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에어우 에어우 하리 이거 나 아이씨 따기 지지를 쳐라~~ 아 벨붕이네 이거 아 벨붕이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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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붕군세가 아니라 벨붕이 맞잖아요 7.9.9 3이다 아 벨붕이네 아 벨붕이네 오빠라면 투왕이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이다 뭐야 뭐야 자연빵으로 하자고? 아 오케이 그럼 단판으로 다시 할게요 자연빵으로 간다 자연빵으로 해도 근데 보일 좀 잘하던데 자연빵이니까 솔직히 내 팬디죠 인정? 아연빵이니까 핸디죠? 아 그래 하야 토스맵이야? 아 부사기맵이야? 아 이거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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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안써! 계획이 시작! 전진 안써! 영역을 내리시죠! 와! 시댁거! 어! 너무 남아! 어! 뭐야 이거! 안주나! 어! 뭐야 이거! 안주나! 아이씨! 아이씨! 흠! 야 왜 안 돼 안 가! 멍청아! 멍청아! 공! 이얍! 아! 들어가자! 빠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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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! 안주는 무지 Syl! ===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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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멀티 있으면 인정. 오! 여기 게이트 있으면 인정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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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